지난 정부의 일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장하성 실장 임기 끝나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드러나는데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임기도 끝나기 전에 논란인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6일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전원합의 선고가 오늘 열린대요. 오늘 6일 남겨놓고 재판한답니다. 단순히 그게 마지막이라서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상고심 선거 쉽게 말해서 대법원 마지막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지원 기자. 퇴임 6일 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선고인데 일단 그거부터 이게 엄청 시간을 끌어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려 1년 석 달 동안 지금 끌어온 건데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 2심에서 항소한 것도 기각이 돼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또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그걸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면서 또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엿새 전에 이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최강욱 의원의 운명이 갈립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거부터요.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을 주재하는 거, 이게 흔한 일이에요? 18해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18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상당히 정치화,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기에 활용 점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법부의 어떤 신뢰를 나아갈 때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주 의원님.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선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 빼고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의 대법관들이 하는데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중도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7명으로 카운트를 하고요. 또 진보 좌파 쪽을 6명으로 하는데 그러면 7대 6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냥 한 표예요. 한 표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중도 보수 쪽에서 한 명이라도 넘어가면 이게 다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면 대혼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능력, 김경록 씨, 자산관리인에게 만든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허위 인턴 증명서. 이게 증거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쟁점이에요.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새로운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건데 이미 정경심 씨의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4년. 그런데 그때 이게 증거로 인정이 돼서 4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대법원 스스로가 정경심 확정 판결을 내놨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뒤집는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대법원에서 지난번에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선거법 위반도 허위사실 유포지만 방송 중에 급하게 주고받은 경우는 그거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태로운 판례가 그때도 나왔었긴 했죠. 최강욱 의원은 그동안 1, 2심 유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수직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입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 일체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임기, 그동안의 재판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사법위, 법원까지 포함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크게 받고 읽는 건 틀림없고요. 그래서 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의에 또 마지막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로서 사법부가 재기능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요구는 많은데 그동안 하여튼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과 결부져서 논란이 많았죠. 결코 사법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되고요.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그 반작용으로 말하자면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더 오른쪽에 강하게 가 있다. 이런 일에서 너무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진동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사실은 진동폭이 많은 건 사법부는 무엇보다도 법정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 점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그것이 왔다 갔다 했다 한다고 하면 국민적 신뢰에 상당히 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사법부 자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받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화면 보시면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코로나에 지금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과 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총리도 오고 이런 만찬을 하기로 다 약속 잡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네요. 그럼 하루 전에 취소를 했어요. 원래 금요일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하루 전인 목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목요일에 본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김대법원장 퇴임에 맞춰서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준비한 건데 당사자가 못 나온다고 하니까 오브요일 만찬 전체가 취소가 됐다고 해요. 다른 만찬으로 대체를 했는데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주 초에 코로나에 처음 걸린 걸로 알려졌는데 만찬 예정에 이틀 전이었던 13일에 법원의 날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끼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할 때만. 연설만 하시고 다시 마스크 끼고. 다스 마스크 끼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 확진 사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만찬 취소 사실을 전날 알리면서 비로소 확진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아마 오늘 재판에도 나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걸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통령 만찬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재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해석의 차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요새는 코로나 걸려도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데 반드시 저기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선택인데. 물론 대통령이 참석하니까 조심하는 측면은 있었겠죠. 물론요. 그런 건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퇴임을 며칠 앞두고 굳이 판결을 하고 하는 게 과연 뭔지. 두 시의 판결 결과를 봐야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심이 모였다 하는 게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 바로 한동훈 장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사람보다 지금 최강욱 의원과 늘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기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 재판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냐 질문이 있었나 봐요. 다만 구체적으로 답을 하진 않더라고요. 오늘 추궁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질응답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 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에 따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렇게 짤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또 이재명 대표 법적인 병원에 또 긴급히 이송됐지 않습니까? 질문들이 그거 질문 안 했을 기자들이 질문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제 표결 앞두고 있고 영장 청구됐는데.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은 명분이 없는 단식이라는 걸 아니까 지금 뭐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지금 단식으로 이 대표가 이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을 해서 자해를 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설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다른 잡범들도 다 이런 방식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다른 여타 정치인들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여러 가지 단식투쟁 등을 하면서 처벌을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모두 성공한 전례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자체도 지금 민주당의 대표일 때가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이고 지금 민주당이나 국회와는 전혀 관련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개인 비리를 놓고 결사 옹호하는 것은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국민들이 여길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단어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잡범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를 잡범이라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고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일종의 자해다. 피의자가 자해한다라고 했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의원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자해라고 지금 봤다는 건지 아니면 표현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장 청구는 검찰에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대변자가 될 필요는 없죠. 굳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언동을 한동훈 장관이 주도해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법무부 장관답게 좀 건조하게 또 어쨌든 정치권의 제1당의 대표가 저런 사태를 맞이했으니까 그냥 좀 절제된 언어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해라는 표현이요.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게 자해입니다. 칼로 어디를 긋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자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단식을 하면 몸에 지금 해롭게 돼서 병원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쿨하게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알겠습니다.